안녕하십니까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소동진 사장님 사모님 함께 와있네요 조금 일어서주세요 그래야 얼굴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일어서주세요 소개가 늦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제가 보니까 2017년도 주일날에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주의 만찬이 무엇이며 조금 전에 했던 주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또 참여 안 하게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패스하지 그런 의미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성경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리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의 이론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의 만찬에 대한 명칭은 한 네 가지의 명칭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주의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하면서 떡을 떼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마가복음 26장이나 조금 전에 했듯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사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6월절과 연관해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미사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라틴어로 이태 미사 에스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너희를 보래 노니 가서 무엇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미사는 저희들이 주의 만찬 성만찬과는 개념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만 카톨릭은 일종 성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떡만 하는 거예요 물론 신부들은 이종을 하는데 일반 신자들은 일종 성전 떡만 참여하기 때문에 피가 빠진 보혈이 빠진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미사라는 개념은 주의 만찬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6월절 날에 이와 같은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6월절 이 6월절은 뭐냐 하면 45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그것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해방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우리가 음력 명절을 세듯이 종교절로 1월 1일이 6월절 날을 1월 1일 날로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에구벳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날에는 흔히 잔을 4번 나눕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돌려앉아서 가족의 가장이 진대를 해서 이 잔을 4번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잔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잔하고는 가장이 뭐라 합니까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쓴나물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첫 번째 잔을 나눈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이 무교병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앞에 있는 떡을 가지시고 주님의 주의 만찬으로 제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할 때는 무교병 대신 물론 무교병의 떡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무종경 대신 이 앞에 있는 떡은 앞으로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제정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잔은 흔히 얘기할 때 축복의 잔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잔을 나눈 다음에 그 구은 6월절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죠? 우리 외 대신 죽은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어갖고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나게 했던 그 짐승을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먹는 것이 세 번째 잔을 들고 유대인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 잔을 들고 들고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이 주님의 잔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거기서 선포를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잔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주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는 네 번째 잔이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잔은 흔히 어떤 잔인가 하면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언젠가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놀라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마지막 잔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떡을 제정하셔서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 얘기하시고 세 번째 잔을 들어갔고 이 들은 잔을 갖고 이 잔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셨던 그 잔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요 6월절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얘기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죠 물론 새 언약은 예르미아를 통해서 BC 586년도에 미리 언급은 했지만 그것이 교회에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제정하심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먼 훗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새 언약은 그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의미는요 6월절은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그 피는 6월절 날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된 것이고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었던 그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와 같은 것이죠 6월절에는 6월절 식사의 의미를 가장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빵과 포도주를 넣고 앞으로 이 빵은 무슨 의미고 이 포도주는 무슨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둘 다 계속 지킬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는 계속 기억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이라는 것은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밑에 나와 있지만 주의 만찬이 6월절 식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예식을 진행을 하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제정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가졌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 초대교회에서는 식사의 한 종류와 연관이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애찬을 같이 했거든요 우리는 끝나고 하는 것이고 애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형의 의미가 이 모형의 의미라는 것은 6월절이 주의 만찬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면 6월절에 죽은 양은 누구의 모형이 되겠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양의 피는 누구의 모형이 될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의 의미가 실제의 내용으로 다시 제정된 것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형의 의미가 유대인들이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모형의 의미가 실제가 와서 실제의 모습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주의 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림도론서 10장에 보면 주의 만찬 예식을 고림도론서 11장에 얘기를 하면서 우상의 재물과 연관해서 미리 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의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진 사람은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죄를 진 사람을 제주라고 했거든요 제주의 머리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진 죄를 이 짐승 한 개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수 받은 짐승은 누구를 대신해서요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불사라지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요 제주가요 제주가 잡습니다 그 제주가 짐승을 잡을 때 뭐라고 잡을까요 양이면 양아 정말 미안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 거야 정말로 미안해 그런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양을 그래서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태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재단에 참여하는 자 제주들은요 재물과 동일시 됐습니다 누가 실제적으로 저 재단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진 사람과 재물은 동일시가 되었고요 성전에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화목재물 같은 것은 빙 둘러서 모여서 그것을 먹었거든요 참석한 사람 제사장단으로 나오는데 재물을 나눔인 화목재물을 먹는 모든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여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화목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전 들에서는 이루어졌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드론서 11장에서는 이것을 데려다가 주의 만찬과 연관을 시키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요 재단의 의미와 식탁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재단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의미에다가 화목재물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식탁의 모습이 다 포함된 것이 주의 만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화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갖고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두 명의 제자들하고 주님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떡도 나눠져 있고요 잔도 아마 각자 앞에 잔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만찬 6월절 예식을 하는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앞에 있는 떡을 보고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주님의 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존재하는데 그 떡을 보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얘기했나요 맞나요 실제적인 주님의 몸은 존재했나요 존재한 거예요 실제적인 주님의 몸이 존재했는데 그 앞에 있는 떡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를 앞으로는 이 떡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몸 즉 인간으로서의 몸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추러왔다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잇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진동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우려로도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나타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성육신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요 화채설은 이 떡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임재설은요 주님께서 그 떡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상징한다 상징은 뭐예요 그 떡은 우리 주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그 떡을 보면 우리가 누굴 생각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참 종교교육대 즈븐길리라는 스위스의 학자는요 상징설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같이 공감을 갖고 있고요 존 칼빈이 영적 임재설은요 광의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적이든 아니에요 광의적이든 뭐냐면 우리 주님은 마녀 안에 임재하 계시나요 마녀 안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같이 임재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큰 반응이 저희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없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징설로 이렇게 해서 주의 몸을 놓고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한 거예요 기억하라 했고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대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 주일날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게 된 것이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를요? 주의 죽으심을 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예식을 저희가 잘 함으로만 이곳에서는 복음이 숨어 있고요 이 가운데는 선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교회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뭔가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가 출애금 사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요 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넘어 사랑했기 때문에 애국의 430년 동안 포로했던 거기서 건져내주시고 광야를 돌게 하시고 광 약속하신 가난까지 데려가신 그것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쭉 설명하는 기계였죠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재림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예식은 신자들에게는 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고 외부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축복의 잔을 드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정하셨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들은 우리 주님은 세 번째 잔을 들었을 때 가장들이 하는 거예요 송축할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 그가 포도 열매를 지으셨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 내용을 감회하고 이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 그가 포도 열매를 지으시고 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쓴다면 그 잔을 드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아예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저기 친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주님 볼 때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6월절 어린 양이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이 언약 주의 만찬 예식에는요 6월절의 장면과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의 장면이 겹쳐집니다 6월절을 지나서 이제 신의 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계약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 열 가지 계명을 백성들 앞에 다 선포하고 아론과 모세는요 양을 잡고 손을 잡아서 이 소위 말하는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갖고 하나는 재단에다가 하나는 누구한테 뿌렸는가 하면요 누구한테 뿌렸을까요? 백성들에게 뿌린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렸을 때 그 백성들을 뭘 했는가 하면요 출애국기 24장 7절에서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신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했던 그 짐승의 피가 합쳐져서 언약의 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제일 처음에 주어졌던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BC 586역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기초로 해서 교회에게 언약의 피로서 우리들에게 제정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선포가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것이 뭘까요? 여기 있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이 짐승의 피입니다 이 피를 갖고 낭독하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재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뭘로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구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도 언약을 맺어서 그 효력이 있게 했지만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를 흘린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자주 알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4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와 같이 얘기하셨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는 새 자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새 자가 들어갔습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에는 지금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고 신의 산약에 언약의 피가 등장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빛이 586년에 했던 뭐가 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약속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모형들을 다 집대성해서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했다는 것을 보면 이 주의 만찬에 의미하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것인가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측에 보면요 새 언약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희생적 죽음이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제정할 땐 짐승의 피로 그 다음에 6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교회와 신자들 앞에서는 그 새 언약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은 당신을 당신을 내어놔야지만 이 새 언약이 제정이 되고 이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새 언약의 온 제정을 위해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바로 가누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보세요 6월절의 양은요 수월절의 양은요 구석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우리 주님은 해방과 관련된 것이고요 언약은요 신의 산의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신의 산의 언약을 할 때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다가요? 저희가 그것을 준행하리다 준행하리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는 의미가 저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준행하는 그러니까 해방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의 의미로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와 같은 준행도 주의 만찬 예식에서는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 예식은 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몇 개가 이렇게 겹쳐서 온 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머릿속에 6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상상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원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그 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침내 예식과 주의 만찬 예식은 뗄래에도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스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내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합니다고요? 행하게 하려 합니다 침대 예식은 선언 예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 생명은 죽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침대 예식은 선언이고요 주의 만찬 예식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와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예식에 동일하게 붙는 것이 뭐냐면요 준행이라는 것입니다 침대 예식은 아 침대 받았습니다 하고 땡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바쳐져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은 그 예배의 의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줬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만들었던 ppt를 보니까 이런 ppt가 있더라고요 주의 만찬 예식은요 제단과 식탁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단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엄숙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광야에서 성막 근처에 가면 피빛내가 났을까요? 어느 정도 났을까요? 하루에 한 500마리의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피빛내가 얼마만큼 진동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간 피빛내가 났을까요? 피빛내가 나는 거예요 제단은요 피빛내가 나고요 그 짐승을 태우는 고기가 타는 냄새로 온 동네로 진동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 피빛내와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죄를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었구나 타지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피 흘리셨구나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제단의 의미입니다 슬픔과 자책과 이 내적 성찰과 참회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예식은요 제단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식탁의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자녀들을 모아놓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화해와 학업의 도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식탁이잖아요 거기는 침묵해야 되나요 식탁에서는 자녀들은 종알종알종알 아버지는 좋은 얘기 엄마는 뭐 많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제고요 공동체적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친교고 감정의 표현이 있고 책임이 따른 것도 있고 이것은 주의 만찬 예식은요 재단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식탁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재단을 기반으로 해갖고 이 재단 예수 크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반해갖고 한 주 동안 살아냈던 그 삶이 주의 만찬 예식에 다 녹아져서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풍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와 같이 하고 준행하겠다는 헌신의 고백과 또한 저희가 이 예물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주의 만찬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단으로만 끝나는 이 주의 만찬 예식 분위기는 어떨까요 장례식장 갔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큼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만 있으면 식탁으로만 있으면 너무 즐겁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단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삶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함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만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만 있다면 위에 있는 글씨가 보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석과 제3의 국한된 감사만 진행된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케이 알았어 나한테 할 말 더 없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나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것은 나를 죄를 그래서 그건 우리 주님께서 그건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구린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재단은 십자가의 근처에 있습니다 식탁은 부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기적으로 육체는 재단에 있나요? 부활 이후의 삶 속에 살고 있나요? 우린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요? 재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단을 통해서 감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갖고 와서 헌물로 드렸고 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짐승을 가지고 헌물로 드렸듯이 이 시대의 신약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이 같이 드려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봤니? 그럼 그 말씀 읽어보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PPT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은 재단에만 치우쳐줘도 안되고 식탁에만 치우쳐줘도 안되고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강름명주력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보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강름명주력의 예배는 굉장히 돼도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함께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이 재단과 식탁을 그 다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낸 것을 녹아내서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스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체 박용시 자체입니다 내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것은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오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 예배 때 와서 드려져야 할 재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 주 동안 저에게 임재했던 놀라운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지? 그 다음에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면 우리 하나님 소원할까요? 하나님 소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의 만찬 예배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낸 신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고요 아까 언약식이 했듯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리다 준행하리다 했던 것 같이 우리들은 이 주의 만찬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보하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행하고 준행해야 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감사하고 또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주를 살아가고 혹여나 그 사이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요 저희들은 토요일 날쯤요 한 주 동안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이 부분에 제가 잘못이 됐네요 회개하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만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요 양을 끌고 오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 자신 나 자신의 헌신된 모습을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모습을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 예배에 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토요일 날쯤 돼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만찬 예배를 준비하는 더 나아가서 한 주 동안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도 이것은요 다가올 메시아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2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에서 25장 6절 제가 나오면 성경을 찾을 일이 없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에서 2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왁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해를 베푸시리니 곶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유아같은 만찬을 준비하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마시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신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이 메시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만찬은요 그 하나님의 메시아의 만찬에 미리 예비적으로 경험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이다 그럼 여러분 설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만나러 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제사드리는 그와 같은 삶이 기대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진실로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만찬 예식에 지각한 일은 없을 거예요 한 20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막 허겁지겁 쫓아오지도 않을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고요 토요일날부터 주의 만찬 예식을 준비하시고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오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주의 만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연서 11장 27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와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바로 그리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덥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당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막 마셨던 그런 모든 것들과 비겸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죄악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죠 온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병든 자가 많고 뭐 때문에요? 주의 만찬을 잘못 참여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자신을 돌아봐서 주의 만찬 예식이 오기 전에는 자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 나는 이 주의 만찬에 오늘 합당하지 않아 그럼 주의 만찬을 스스로 이렇게 넘기는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떡에 이 잔에 제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리해서 다음 주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주의 만찬 예식에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필요가 우리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예식의 집행에서는 성경은 주의 만찬 예배를 이렇게 집행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내식을 바다에서 주라 그 다음에 강에서 주라 수돗물을 받아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성경의 구체적인 예식 집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회의 몫이고 지역교회가 전통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강름명주로교회는 지금까지요 침례를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우리 사회 아시는 형제님께서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침례 받으신 분께서 이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지 못하고 침례 받지 못한 분들은 이 떡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깊이 말하면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떡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들이 참여했을 때 이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접된 신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여겨왔습니다 강름명주로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은 자의 주의 만찬 참석은 그에게 주의 만찬의 재정 목적과 이유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 초창기에는요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침례하고는 그런데 지금 강름명주로교회는 교회로 영접하는 단계가 침례 예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접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원 받고 침례 받은 분이들이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요 제일 처음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위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나 역시 그곳에 못 받게 죽은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새 생명으로 살아내는 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나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한 주간 나에게 임재하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일곱 번째 주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요약해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이 같이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그 윤례를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듯이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던 말씀처럼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우리 강름명주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얘기 바랍니다 우리 강름만의 생활을 통해